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리의 사나이 대세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장터는 왜 미스터트롯의 탑세븐 트롯맨 중에서 이명웅의 영상을 가장 많이 만드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뉴스장터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는 뉴스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명웅 관련 뉴스가 가장 많아요 이명웅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웅 뉴스 메이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 중에서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 관련 영상을 가장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또다시 이명웅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명웅의 ost죠 kbs의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늘 도망가는 멜론 차트에서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가 하면 노래방 차트에서도 13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노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늘 도망가하고 또 하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인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중요수가 높은 노래고요 이 사랑은 늘 도망가는 멜론 차트와 노래방에서 인기가 있는 노래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 같은 경우는 이명웅 유튜브 채널에서 5200만 뷰를 돌파해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이명웅 유튜브 채널의 영상도 있고요 뮤직비디오 등등이 있는데 총 4개의 영상 합해서 4600만이고요 조회수가 따라서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있는 노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데 멜론 차트에서는 사랑은 늘 도망가는 발매 이후 곧바로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위, 2위, 3위를 3위 이상으로 지금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방 차트에서도 금영 주간 노래방 차트에서도 13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늘 도망가가 따라 부르기가 쉬워서 그런가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보다 어쨌든 간에 노래방에서 국민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늘 도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연간입니다 올 들어 1월, 2월, 3월 중에 연간 누적 이용자가 무려 1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1800만 명 정도가 노래방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멜론 차트에서는 연간 누적 이용자가 탑3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멜론 차트에서 하루에 듣는 사랑은 늘 도망가의 이용자 수가 23만 명이 이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멜론 누적 이용자 수가 탑3다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 노래가 이명웅의 인기 노래 중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명웅의 노래 중에서 인기 있는 노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가 있는데 노래방 차트에서는 가장 많이 따라 부르는 노래는 사랑은 늘 도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론 차트에서 누적 이용자가 연간으로 3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노래방 차트에서도 13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랑은 늘 도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도 또다시 이명웅과 관련해서 이명웅 팬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고 기쁜 소식을 사랑은 늘 도망가는 많이 듣기도 하지만 많이 부르는 노래 1위라는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도 또다시 이명웅과 관련한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장터가 다른 미스터트롯의 트롯맨 탑셈분들의 뉴스가 나오면 그것도 바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다른 미스터트롯의 트롯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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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롯을